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제오빗의 제품 설명을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제오빗의 마지막 편인 제오빗 스테이지 순서입니다 제오빗은 3개의 스테이지로 구분되고 제조사에서 만든 방식은 아니구요 국내 리퍼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오빗 용봄은 라이브락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데드락인 경우 절반 정도로 줄여서 사용하시는 게 좋구요 14일 프로그램은 우선 세팅과 베이직 4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어항을 설치하고 각 장비들을 배치를 하는데요 나중에 청소할 때 장비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비만 배치하고 락이나 샌드는 우선 넣지 않구요 그리고 나서 어항에 로디몰을 채우고 25도 수준의 수온을 설정합니다 수온을 맞출 동안 물소리가 나던가 아니면 물이 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구요 해수염을 풀게 되면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 확실히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수온이 맞고 물의 흐름이 이상이 없다면 해수염을 풀고 확실히 용해되도록 하루 정도 놔두는 게 좋아요 해수염을 풀 때 염도는 조금 부족하는 게 좋습니다 염도는 33 ppt 수준으로 맞추는 게 좋구요 이때 양말 필터로 어항에 있던 찌꺼기가 나올 수 있으니 양말 필터는 꼭 넣으시고 하루 이틀 후에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수염이 전부 녹으면 샌드랑 락을 투여하는데요 샌드랑 락을 투여하면 그만큼 물의 수면이 올라가고 결국 선프에 물이 많아지는데 물잡이 기간 동안 증발하도록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증발하게 되면서 기존에 맞춘 33 ppt의 염도에서 34나 35 ppt 수준으로 맞춰지니까요 증발하는 양을 계산하거나 기다리기 귀찮으시면 그만큼 다시 물을 빼셔도 됩니다 해수염을 풀고 그 다음날 스키머랑 조명을 가동하는데요 스키머는 우선 웹하게 설정을 하고 조명은 하루에 12시간 내외로 세팅합니다 조명은 밤이든 낮이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따라서 어항에 햇빛이 드는 위치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어항을 세팅하는 게 좋겠죠 제오 리액터가 있으면 제오 리액터도 함께 가동하는 게 좋습니다 제오 리액터에 포함된 제올라이트는 100리터당 250g을 넣는데요 제올라이트를 넣을 때 대략 눈대중으로 8대2 비율로 나눠서 양파망이나 스타킹과 같이 여과망에 나누어서 닫는 게 좋습니다 우선 20% 수준으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나머지 80%를 위에 써도록 하는데요 이유는 나중에 제올라이트를 교체할 때 80%의 수준을 교체하기 때문에 망에 씌워놓으면 편하게 교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유량은 시간당 400리터를 넘기지 않도록 제어하는 게 좋습니다 보토로는 AI 컴팩트 300 정도가 적당하고요 가급적 밸브를 설치해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제오 리액터는 3온, 3오프 방식으로 3시간을 켜놓고 3시간을 꺼놓는 방식으로 빈 영양화를 적절히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24시간을 켜놓는 경우 빈 영양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산호가 있는 상태라면 유심히 살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수염이 완벽히 용해된 날을 1일차로 보고 도징을 시작하는데요 제오박을 100리터당 5미리를 투여하고 제오 스타터는 100리터당 10미리를 투여합니다 스폰지 파워는 100리터당 3미리를 투여하고요 만약 데드락인 경우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는 절반만 투여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제오박은 제오 리액터에 직접 투여하는 게 좋고요 2일차하고 3일차는 별도로 도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오 리액터는 매일 두세 번씩 1분간 위아래로 혹은 좌우로 흔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제오 리액터를 흔들면 분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4일차 때부터는 혹시나 염도 스윙이 있거나 수온 스윙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염도 스윙이 있다면 보충수통이나 볼터 위치 체크해 보시고 스키머에 모아진 컬렉션 컵의 물량이 너무 많다면 스키머의 수위를 줄여서 염도 스윙을 꼭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염도와 스윙이 없으면 계속 도징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오박은 100리터당 한 방울 제오 스타터는 100리터당 0.1미리씩 두 번을 나눠서 투여합니다 스펀지 파워는 100리터당 한 방울을 넣고요 제오 스타터와 같은 카본 소스는 가급적 두 번 이상 나눠서 투여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나눠서 투여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도징기로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도징기에 로딩물을 넣고 제오 스타터를 넣은 다음 몇 미리로 단위로 세팅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항 물량이 100리터라고 치고 1리터 로딩물에 제오 스타터 10미리를 넣었다면 로딩물 100미리를 한 번에 넣으면 제오 스타터는 1미리리 비율로 포함이 되겠죠 즉 하루에 10미리가 투여되도록 세팅하면 제오 스타터는 0.1미리로 투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딩물에 희석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오박이나 스폰지 파워는 희석하지 않고 방울 단위로 직접 투여하는 게 좋습니다 4일차 때부터는 13일차 때까지 2주간 동일하게 제오박, 스타터, 그리고 스폰지 파워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11차 때 활성탄을 충분히 소킹하고 100리터당 100g을 넣는데 액티브 방식이면 100리터당 50g만 넣으시면 됩니다 11차 때부터는 회수어 한 마리를 넣으셔도 됩니다만 역시 어항의 상태를 보고 넣으시는 게 좋고요 라이브락으로 세팅한 경우 갈조가 생각보다 진하게 올 수 있으니까 이때는 회수어를 투여하시면 안 됩니다 14차 때부터는 도징 스케줄을 변경하는데요 제오박은 주간 단위로 2에서 3회 정도로 100리터당 한 방울씩 투여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제오 스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리터당 0.1미리씩 두 번을 나눠서 투여를 하고요 스폰지 파워도 기존과 동일하게 100리터당 한 방울씩 투여합니다 산호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넣는 게 좋고요 물론 그 전에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물고기랑 마찬가지로 뉴트리언트 상태를 보고 넣는 게 좋겠죠 라이브락으로 세팅하고 빈 양형화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오박을 주간 단위로 투여하는 게 아니라 매일 투여합니다 그리고 제올라이트의 유량을 더 강하게 해서 빈 양형화 도달을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죠 보통 어항을 세팅한 날로부터 3, 4주 정도 지나면 빈 양형화가 도달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스테이지 1로 보증 스케줄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로 전환하기 전날부터는 주간 단위로 10% 내외로 환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스테이지 1로 전환하기 때문에 만 4주가 지났다면 제올라이트를 한번 교체를 하는 게 좋은데요 과거 리퍼 선배님들이 작성하신 것을 기준으로 보면 4주 정도 지났을 때 제올라이트의 50%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데드락으로 세팅하다 보니까 제올라이트의 소모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주 차 때 교체하지 않고 6에서 8주 정도 지난 후에 80%를 교체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올라이트를 넣을 때 망의 8대2 비율로 해놓으면 편하겠죠 그리고 활성탄은 투입 후 4주 단위로 계속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테이지 1부터는 빈 양형화 도달로 생태계가 건조한 상태이지만 이때 베이직 포를 중단하면 다시 부양형화 상태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직 폰은 계속 도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오박은 주간 단위로 100리터당 한 방울씩 도징을 하고요 제오 스타터도 역시 0.1미로 2번을 나누어서 매일 도징을 합니다 스펀지 파워는 주간 단위로 100리터당 한 방울씩 3번을 도징을 하고요 스테이지 1부터는 코랄 스노우하고 제오짐도 함께 도징을 합니다 주간 단위로 한 번만 도징을 하면 되고요 코랄 스노우는 100리터당 1미리이고 제오짐은 100리터당 0.1티스푼입니다 보통 제오박, 코랄 스노우, 제오짐을 함께 도징을 하는데 어항물 1리터를 떠놓고 제오박이랑 제오짐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그리고 8시간 동안 발효 후에 코랄 스노우를 넣고 5분 동안 다시 한 번 저어서 그 다음에 어항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징하면 샌드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넣기 전에 샌드 섹션을 한 번 하고 그 다음 환수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세 가지 섞은 혼합물을 도징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스테이지 2는 스테이지 1에서 빈 양형화 도달로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인데요 스테이지 1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산호가 말라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각종 밀양원소랑 산호 먹이를 보충합니다 제오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리터당 한 방울로 도징을 하고요 제오 스타트는 조금 더 줄여서 100리터당 0.06미로 두 번 나눠서 도징을 합니다 그리고 산호 바빈 CV는 주간 단위로 100리터당 한 방울씩 이외이지만 오버도징을 해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100리터씩 두 방울씩 넣었습니다 PX는 산호 색상을 강화시켜주는 제품인데 100리터당 0.25미로 도징을 하는데요 색상이 뭔가 계속 넣는데도 강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격일 단위로 100리터당 0.5에서 1미로 도징을 합니다 그리고 BB, PIF, IC 같은 색상을 강화시켜주는 밀양원소는 주간 단위로 100리터당 한 방울씩 도징을 하고 스폰지 파워는 100리터당 한 방울씩 주간 단위로 2회 도징을 합니다 BM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2 또는 스테이지 1부터 도징이 가능한데요 BM은 슬러지나 배설물을 분해하고 제거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보통은 PCS랑 제오짐을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오박, PCS, 제오짐은 샌드에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용도라면 BM, PCS랑 지지는 락에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BM은 박하고 좀 다르게 8시간을 발효하지 않고 즉시 투여가 가능하구요 섞어서 쓰지 않고 단독으로 어항에 도징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테이지 3부터는 어항의 발색 상태를 봐가면서 각 도징 물품을 가감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자신의 어항 상태에 맞춰서 진행하는게 가장 좋겠죠 영상 자체로 보면 다소 지루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면 가장 재미있는 과정 중 하나이니까 자주 시청하시면서 어느정도 익숙해지시면 자신의 색에 맞춰서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쿠아 포레스트 제품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